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멘탈의 연금술, 지은이 보도셰퍼, 옴기니 박성원, 발행 토네이도입니다. 세상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유일한 전략은 당신이 세상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다. 실력과 운,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멘탈이 약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혹독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강철같은 멘탈이 필수적입니다. 이 책은 글로벌 리더, CEO, 슈퍼리치, 경제경영그룹, 셀럽, 밀리언셀러 작가에 이르기까지 유리멘탈을 황금멘탈로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도 셰퍼는 이들을 멘탈연금술사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좌절과 두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선 멘탈연금술사들의 놀라운 인생여정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20대의 신용파산자에서 30대의 백만장자로 날아오른 보도 셰퍼의 드라마틱한 멘탈혁명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1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 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천만 부 이상 판매된 나의 첫 책도 처음에는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에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해 인터뷰나 수상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 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먹잇감이 되어주지 마라. 살면서 내가 힘겨울 때마다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과거를 뜯어 고칠 수 없다. 단,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는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경험을 하고 났을 때는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어라. 긍정적인 이름이나 제목을 붙여 기억 은행 속에 예치해둔다. 그러면 그 경험이 비록 끔찍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먼저 소환된다. 나는 파산했던 경험에 희망의 독설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가볍고 달콤한 희망의 속삭임이 아니라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 차디찬 희망의 쓴소리가 소환되면서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든다. 파산한 경험을 상처로만 남겨두었다면 나는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아파하고 후회하고 씁쓸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 일만 없었다면 에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했지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경험은 어떨까? 분명 좋았던 경험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제공한다. 좋았던 경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한다. 하지만 좋았던 경험을 소환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 좋았던 시절과 현재의 어려움을 비교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은 살아가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끔찍했던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모두 과거일 뿐이다. 끔찍했던 경험에서 배우고 좋았던 경험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버데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딱 이틀 있다. 그 중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어제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을 써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초조해 하지 마라.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매일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 충분하다. 걱정과 두려움에 붙들려 침대에 누워 달리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든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연료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삶은 지루하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일상을 팽팽하게 만드는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목표에 도달하는데 긍정적인 연료로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 발휘에 도움을 준다.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지금 당신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피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다.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은 두려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만다.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턴은 이렇게 말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게 통제만 당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두려움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누적 효과를 만끽하라.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를 걷는 데 성공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으셨나요? 할머니가 답했다. 나는 항상 한 걸음씩 걸었다오. 별로 어렵지 않았지. 한 걸음 걸은 다음 다시 한 걸음 걸었고 다시 한 걸음 걸었을 뿐이라오. 그런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인지. 이것이 삶의 유일한 비법이다. 유일한 기적이다. 유일한 매직이다. 앞으로 3년, 5년, 7년, 10년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년의 계획을 모두 달성하려면 오늘부터 하루, 하루, 하루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최대한 작은 계획을 정교하게 실행해 옮기는데 성공할 것을 조언한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이 된다. 성공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5년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들여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일 뿐 거창한 계획을 천재적인 감각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이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도 별 수 없다. 날마다 악전 고투하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전략은 없다. 우리는 슈퍼맨은 될 수 없어도 수천 킬로미터를 한 걸음씩 걸어 마이애미에 도착한 할머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이 아니다. 하루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다. 나는 내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하루의 과제를 하나의 배낭으로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이 배낭은 무겁다. 걸림돌이 많은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는 배낭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럭저럭 버틸만하다. 너무 힘들면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땀을 닦을 수도 있다. 그런 휴식을 통해 다시 채운 에너지로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의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을 키운다고 해보자. 이는 오늘의 배낭 위에 내일의 배낭까지 하나 더 짊어진 꼴이다. 이렇게 내일, 모레, 일주일, 열흘, 한 달치의 배낭을 오늘의 배낭 위에 추가로 얹으면 이를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매일 하나의 배낭만 짊어지면 된다. 매일의 목적지에만 잘 도착하면 된다. 그러면 한 걸음씩 걷는 것에 성공한 할머니의 놀라운 성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의 배낭만을 짊어지고 싶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오늘 꼭 해야 할 과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나면 다른 일들의 결과가 부진했다 하더라도 저녁 때 반드시 기분 좋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매일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배낭을 짊어지는 것이 더 쉬워지고 기분 좋은 날들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누적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성공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한다. 우주는 우리에게 슈퍼맨의 근육과 심장을 주지 않았다. 오직 하루의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주었을 뿐이다. 주어진 힘으로 강철같은 근육과 탄탄한 심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누적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그것을 봉인하지 않는 한 언제나 가능성이 당신 삶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도 당신을 찾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는 한 고객으로부터 이 위기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결론은 간명했다. 폭도들이 거리를 누비고 주택가를 약탈할 것이었다. 국가의 법질서 체계가 무너지고 식료품 구하기가 불가능해질 터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런 몰락에 관한 예언서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들춰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책들이 공포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의 머릿속을 사로잡는다. 당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비서에게 책을 건네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유용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봐 주세요. 며칠 후 비서는 무척 진지한 얼굴로 앞으로 닥쳐올 몇 년의 위기에 대비해 비축해두어야 할 생필품 리스트를 뽑아왔다. 다양한 종류의 캔수프, 대용량 밀가루와 쌀, 활과 화살 같은 무기까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비서가 내게 리스트를 보여주는 동안 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긴장감이 뚜렷한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그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는 몇 시간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세요. 우리는 공포를 앞세운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공포에 대비하는데 나만 혼자 천하태평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아득해진다. 누군가 격발 스위치를 조금만 당겨도 총알처럼 튀어나가 공포의 전도사가 되어 거리를 누빈다. 식료품 매장의 진열대가 싹쓸이 당하고 듣도 보도 못한 생존 무기들이 담긴 재난 배낭이 불티나게 팔린다. 종말론자들이 득세하고 비관론자들의 확성기가 열변을 뿜어낸다. 그러다가 일순간 거리에 출몰하던 공포가 싹 사라진다. 일상이 회복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출근해 일하고 퇴근해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공포가 창궐할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메가폰을 잡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희망 따위를 믿다니 당신도 나처럼 실패할 거야. 아무도 조언을 구하지 않는데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한 사람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조언한다. 타인의 계획에 대한 반응에서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계획을 비웃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혹여나 그 사람이 자신을 못 이룬 성공을 거둘까 두려워서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의 계획을 진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씁쓸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라. 성공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에 관한 조언만 해줄 수 있다. 그들의 조언은 대부분 하지 마라, 안 된다, 금물이다 등으로 끝난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은 하라, 잘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등으로 끝맺는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목적지로 가는 길을 직접 제시한다.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네에게 어떤 충고도 할 권리가 없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그들의 조언을 들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빠져 있다거나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의 직면에 있다면 루저들과 대화를 나눌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당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신을 밝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부정적인 것들은 얻기 쉽다. 늘 당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들은 얻기가 어렵다. 늘 당신이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또한 간절히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환대하라. 세계적인 비즈니스 코치 지그지글러는 자신의 책상 위쪽 벽에 비행기표를 한 장 붙여놓았다. 나는 그 비행기표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지그지글러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교통체증으로 길 한복판에 갇혀 있었다. 그는 매우 예민해져 있었고 잔뜩 긴장한 상태로 좌절해 있었다.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중요한 강연에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너무 늦게 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후였다. 그는 공항을 둘러보았다. 막상 비행기를 놓치고 나니까 초조와 분노, 망연자실함이 왠지 천천히 사라지고 오히려 기분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공항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 맛집들이 꽤 많군. 그는 느긋하게 점심을 먹었다. 맛을 제대로 음미하면서 즐기는 식사가 대체 얼마만인지 몰랐다. 그런 다음 멋진 라운지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올랐다. 그는 휴대폰으로 가족 한 명 한 명과 통화를 나눴다.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대체 얼마만인지 몰랐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비행기들을 평화롭게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목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즐거워졌다. 공항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그의 눈에 탑승객들을 위해 설치된 TV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들어왔다. 그가 놓친 비행기가 막 추락했다는 다급한 속보였다. 살아남은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 지그지글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고 소식을 들은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자. 이 문장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끝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끝을 모른다는 사실은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그지글러의 말에 감명을 받은 나는 그 후 강연회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한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겨울 때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잠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좋은 영화를 보라.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나오는 여행을 계획해보고 하루의 스케줄을 완전히 비워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는 그토록 노력한다는 것을. 이런 일을 하려고 그토록 성공하고자 애쓴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당신을 놀랍도록 회복시킬 것이다.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강력한 답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실패하기 전까지는 절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 속에서 실패하는 것과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 실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이 적중되는 순간 우리가 잃고 마는 소중한 것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실패할 경우 우리는 실의에 빠지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등등 개선책을 강구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실패의 예감 속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목표를 하향 조정한다. 더 이루기 쉬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잠재력을 온전하게 펼칠 수 없다. 성장이 아니라 유지 방안을 강구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현상 유지는 곧 퇴보를 뜻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하다. 동시에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는 인생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현상이다. 우리가 천착해야 할 것은 방식이다. 성공하는 방식과 실패하는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성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가. 괜찮다.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즐겨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 분명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만 확고하게 지켜나가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라.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에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20대 시절 나의 코치는 성공하고 싶어 매일 조바심을 내던 내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떠안아야 하네. 나는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요? 코치가 답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미처 내가 생각지 못한 답이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경제적 자유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코치는 이렇게 덧붙였다.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이지. 그렇다. 아직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돈을 얻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기다린다.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와 함께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연륜과 통찰을 두루 갖춰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돈을 벌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돈을 벌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통찰력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할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돈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돈은 우리 삶의 출발선이다. 가장 빨리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빨리 출발선에 설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펼쳐질 레이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다면, 그가 결승선을 통과할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부자들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의 목록이 무엇일지 떠올려 보아야 한다. 돈도 없는데 무슨 허세람, 하면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시선 따위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당신은 아직 돈만 없는 부자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돈은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임을 언젠가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은 오직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평균은 함정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만족해요. 더 바라면 욕심이죠.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들은 진정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은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인 듯하다. 적당한 만족, 적당한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다. 잘못일 리 없다. 다만 위험할 뿐이다.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인가?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평균적인 삶은 환상에 가깝다. 평균은 도전이 아니라 합의의 먹이를 준다. 도전하는 삶이 아닌 거래하는 삶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보다 못한 결과와 타협하게 될 것이다. 평균적인 삶은 계속해서 합의할 대상, 비교할 대상을 찾는다. 평균적인 삶의 목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보다 나은 삶이다. 평균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조금씩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려도 가난한 자와 부자의 중간쯤에만 위치하면 만족하겠다는 자포작이다. 가난한 상태는 싫지만 부자가 되면 책임질 많은 문제들도 떠안기 싫다는 비겁한 입장 표명이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어떤 문제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태도가 결국 당신을 위기에 강한 부자로 만들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문제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쉽게 돈을 번 사람은 오랫동안 부자로 살지 못한다. 부자는 젖먹던 힘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돈을 번 사람이다. 평균적인 삶은 흑자도산과 같다. 이곳저곳에서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의 길을 걷는다. 우하향하는 삶의 종착지는 제로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 다닐수록 더 큰 문제들이 그림자처럼 영원히 따라다닌다.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하고자 하면 그 해결에도 힘이 붙어 점점 쉬워진다. 장담한다. 당신은 절대 당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씩 돌파할 때마다 스핑크스가 성공의 열쇠를 하나씩 내놓을 것이다. 부자의 삶의 반대말은 빈자의 삶이 아니다. 도망자의 삶이다. 여기까지 멘탈의 연금술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머니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보도셰퍼가 2020년에 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뛰어난 실력이나 엄청난 운,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성공의 과정에서 나오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유연한 멘탈이 있어야 비로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저자의 메시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셰퍼는 오랜 시간 세계에 내로라하는 성공한 인물들과 만나고 깊게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면서 그들은 모두 멘탈을 자유롭게 다루는 멘탈의 연금술사였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시련을 견디고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며 실패해서 배우고 끝까지 해내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취를 손에 넣는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썼습니다. 또한 저자 자신이 20대의 신용파산자가 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며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멘탈의 연금술 또한 책의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포기의 유혹, 둘째는 두려움, 셋째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인 발생입니다. 각각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멘탈을 단련할 것인지 이 책의 각 주제에 따른 세 가지의 장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1장,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2장,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까지 삶의 어려움 속에 나의 멘탈이 흔들릴 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조언들이 가득했습니다. 보도 셰퍼의 책은 주제에 따른 예시가 아주 적절하고 각 주제의 내용마다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는 문장들이 머릿속을 관통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책에서 가장 깊게 남았던 구절을 꼽는다면 성공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한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꼭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꾸준한 멘탈 관리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내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번외로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대사 중에서 그래도 소몰이 하듯이 어렵게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라는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겹지만 각자의 삶에서 매일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버텨내면 각자가 그리는 미래에 닿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멘탈을 슬기롭게 다스려줄 이 책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 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천만 부 이상 판매된 나의 첫 책도 처음에는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에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해 인터뷰나 수상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 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먹잇감이 되어주지 마라. 살면서 내가 힘겨울 때마다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과거를 뜯어 고칠 수 없다. 단,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는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경험을 하고 났을 때는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어라. 긍정적인 이름이나 제목을 붙여 기억 은행 속에 예치해둔다. 그러면 그 경험이 비록 끔찍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먼저 소환된다. 나는 파산했던 경험에 희망의 독설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가볍고 달콤한 희망의 속삭임이 아니라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 차디찬 희망의 쓴소리가 소환되면서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든다. 파산한 경험을 상처로만 남겨두었다면 나는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아파하고 후회하고 씁쓸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 일만 없었다면 에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했지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경험은 어떨까? 분명 좋았던 경험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제공한다. 좋았던 경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한다. 하지만 좋았던 경험을 소환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 좋았던 시절과 현재의 어려움을 비교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은 살아가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끔찍했던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모두 과거일 뿐이다. 끔찍했던 경험에서 배우고 좋았던 경험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버데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딱 이틀 있다. 그 중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어제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을 써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초조해하지 마라.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매일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 충분하다. 걱정과 두려움에 붙들려 침대에 누워 달리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든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연료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삶은 지루하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일상을 팽팽하게 만드는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목표에 도달하는 데 긍정적인 연료로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 발휘에 도움을 준다.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지금 당신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피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다.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은 두려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만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게 통제만 당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두려움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누적 효과를 만끽하라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천 킬로미터를 걷는 데 성공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으셨나요? 할머니가 답했다. 나는 항상 한 걸음씩 걸었다오. 별로 어렵지 않았지. 한 걸음 걸은 다음 다시 한 걸음 걸었고 다시 한 걸음 걸었을 뿐이라오. 그런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인지. 이것이 삶의 유일한 비법이다. 유일한 기적이다. 유일한 매직이다. 앞으로 3년, 5년, 7년, 10년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년의 계획을 모두 달성하려면 오늘부터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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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최대한 작은 계획을 정교하게 실행해 옮기는데 성공할 것을 조언한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이 된다. 성공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5년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들여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일 뿐 거창한 계획을 천재적인 감각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이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도 별 수 없다. 날마다 악전 고투하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전략은 없다. 우리는 슈퍼맨은 될 수 없어도 수천 킬로미터를 한 걸음씩 걸어 마이애미에 도착한 할머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이 아니다. 하루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다. 나는 내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하루의 과제를 하나의 배낭으로 상상해볼 것을 주문한다. 이 배낭은 무겁다. 걸림돌이 많은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는 배낭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 너무 힘들면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땀을 닦을 수도 있다. 그런 휴식을 통해 다시 채운 에너지로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의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을 키운다고 해보자. 이는 오늘의 배낭 위에 내일의 배낭까지 하나 더 짊어진 꼴이다. 이렇게 내일, 모레, 일주일, 열흘, 한 달치의 배낭을 오늘의 배낭 위에 추가로 얹으면 이를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매일 하나의 배낭만 짊어지면 된다. 매일의 목적지에만 잘 도착하면 된다. 그러면 한 걸음씩 걷는 것에 성공한 할머니의 놀라운 성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의 배낭만을 짊어지고 싶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오늘 꼭 해야 할 과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나면 다른 일들의 결과가 부진했다 하더라도 저녁 때 반드시 기분 좋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매일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배낭을 짊어지는 것이 더 쉬워지고 기분 좋은 날들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누적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성공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한다. 우주는 우리에게 슈퍼맨의 근육과 심장을 주지 않았다. 오직 하루의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주었을 뿐이다. 주어진 힘으로 강철같은 근육과 탄탄한 심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누적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그것을 봉인하지 않는 한 언제나 가능성이 당신 삶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도 당신을 찾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는 한 고객으로부터 이 위기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결론은 간명했다. 폭도들이 거리를 누비고 주택가를 약탈할 것이었다. 국가의 법질서 체계가 무너지고 식료품 구하기가 불가능해질 터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런 몰락에 관한 예언서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들춰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책들이 공포의 순간에는 많은 사람의 머릿속을 사로잡는다. 당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비서에게 책을 건네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유용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며칠 후 비서는 무척 진지한 얼굴로 앞으로 닥쳐올 몇 년의 위기에 대비해 비축해두어야 할 생필품 리스트를 뽑아왔다. 다양한 종류의 캔수프, 대용량 밀가루와 쌀, 활과 화살 같은 무기까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비서가 내게 리스트를 보여주는 동안 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긴장감이 뚜렷한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그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는 몇 시간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세요. 우리는 공포를 앞세운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공포에 대비하는데 나만 혼자 천하태평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아득해진다. 누군가 격발 스위치를 조금만 당겨도 총알처럼 튀어나가 공포의 전도사가 되어 거리를 누빈다. 식료품 매장의 진열대가 싹쓸이 당하고 듣도 보도 못한 생존 무기들이 담긴 재난 배낭이 불티나게 팔린다. 종말론자들이 득세하고 비관론자들의 확성기가 열변을 뿜어낸다. 그러다가 일순간 거리에 출몰하던 공포가 싹 사라진다. 일상이 회복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출근해 일하고 퇴근해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공포가 창궐할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메가폰을 잡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희망 따위를 믿다니 당신도 나처럼 실패할 거야. 아무도 조언을 구하지 않는데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한 사람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조언한다. 타인의 계획에 대한 반응에서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계획을 비웃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혹여나 그 사람이 자신을 못 이룬 성공을 거둘까 두려워서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의 계획을 진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씁쓸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라. 성공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에 관한 조언만 해줄 수 있다. 그들의 조언은 대부분 하지 마라. 안 된다. 금물이다 등으로 끝난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은 하라, 잘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등으로 끝맺는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목적지로 가는 길을 직접 제시한다.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네에게 어떤 충고도 할 권리가 없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그들의 조언을 들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빠져 있다거나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의 직면에 있다면 루저들과 대화를 나눌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당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신을 밝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부정적인 것들은 얻기 쉽다. 늘 당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들은 얻기가 어렵다. 늘 당신이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또한 간절히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코치 지그지글러는 자신의 책상 위쪽 벽에 비행기 표를 한 장 붙여놓았다. 나는 그 비행기 표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지그지글러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교통체증으로 길 한복판에 갇혀 있었다. 그는 매우 예민해져 있었고 잔뜩 긴장한 상태로 좌절해 있었다.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중요한 강연에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너무 늦게 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후였다. 그는 공항을 둘러보았다. 막상 비행기를 놓치고 나니까 초조와 분노, 망연자실함이 왠지 천천히 사라지고 오히려 기분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공항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 맛집들이 꽤 많군. 그는 느긋하게 점심을 먹었다. 맛을 제대로 음미하면서 즐기는 식사가 대체 얼마만인지 몰랐다. 그런 다음 멋진 라운지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올랐다. 그는 휴대폰으로 가족 한 명 한 명과 통화를 나눴다.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대체 얼마만인지 몰랐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비행기들을 평화롭게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목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즐거워졌다. 공항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그의 눈에 탑승객들을 위해 설치된 TV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들어왔다. 그가 놓친 비행기가 막 추락했다는 다급한 속보였다. 살아남은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 지그지글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고 소식을 들은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자. 이 문장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끝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끝을 모른다는 사실은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그지글러의 말에 감명을 받은 나는 그 후 강연회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한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겨울 때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잠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좋은 영화를 보라.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나오는 여행을 계획해보고 하루의 스케줄을 완전히 비워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는 그토록 노력한다는 것을. 이런 일을 하려고 그토록 성공하고자 애쓴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당신을 놀랍도록 회복시킬 것이다.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강력한 답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실패하기 전까지는 절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 속에서 실패하는 것과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 실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이 적중되는 순간 우리가 잃고 마는 소중한 것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실패할 경우 우리는 실의에 빠지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등등 개선책을 강구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실패의 예감 속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목표를 하향 조정한다. 더 이루기 쉬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잠재력을 온전하게 펼칠 수 없다. 성장이 아니라 유지 방안을 강구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현상 유지는 곧 퇴보를 뜻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하다. 동시에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는 인생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현상이다. 우리가 천착해야 할 것은 방식이다. 성공하는 방식과 실패하는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성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가. 괜찮다.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즐겨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 분명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만 확고하게 지켜나가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라.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에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20대 시절 나의 코치는 성공하고 싶어 매일 조바심을 내던 내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떠안아야 하네. 나는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요? 코치가 답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미처 내가 생각지 못한 답이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경제적 자유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코치는 이렇게 덧붙였다.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이지. 그렇다. 아직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돈을 얻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기다린다.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돈을 벌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돈을 벌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통찰력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할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돈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돈은 우리 삶의 출발선이다. 가장 빨리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빨리 출발선에 설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펼쳐질 레이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다면 그가 결승선을 통과할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부자들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의 목록이 무엇일지 떠올려 보아야 한다. 돈도 없는데 무슨 허세람 하면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시선 따위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당신은 아직 돈만 없는 부자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돈은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임을 언젠가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은 오직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평균은 함정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만족해요. 더 바라면 욕심이죠.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들은 진정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은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인 듯하다. 적당한 만족, 적당한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다. 잘못일 리 없다. 다만 위험할 뿐이다.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인가.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평균적인 삶은 환상에 가깝다. 평균은 도전이 아니라 합의의 먹이를 준다. 도전하는 삶이 아닌 거래하는 삶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보다 못한 결과와 타협하게 될 것이다. 평균적인 삶은 계속해서 합의할 대상, 비교할 대상을 찾는다. 평균적인 삶의 목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보다 나은 삶이다. 평균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조금씩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려도 가난한 자와 부자의 중간쯤에만 위치하면 만족하겠다는 자포작이다. 가난한 상태는 싫지만 부자가 되면 책임질 많은 문제들도 떠안기 싫다는 비겁한 입장 표명이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어떤 문제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태도가 결국 당신을 위기에 강한 부자로 만들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문제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쉽게 돈을 번 사람은 오랫동안 부자로 살지 못한다. 부자는 젖먹던 힘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돈을 번 사람이다. 평균적인 삶은 흑자도산과 같다. 이곳저곳에서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의 길을 걷는다. 우하향하는 삶의 종착지는 제로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 다닐수록 더 큰 문제들이 그림자처럼 영원히 따라다닌다.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하고자 하면 그 해결에도 힘이 붙어 점점 쉬워진다. 장담한다. 당신은 절대 당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씩 돌파할 때마다 스핑크스가 성공의 열쇠를 하나씩 내놓을 것이다. 부자의 삶의 반대말은 빈자의 삶이 아니다. 도망자의 삶이다. 멘탈의 연금술 모두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저자의 메시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셰퍼는 오랜 시간 세계의 내로라 하는 성공한 인물들과 만나고 깊게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면서 그들은 모두 멘탈을 자유롭게 다루는 멘탈의 연금술사였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시련을 견디고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며 실패해서 배우고 끝까지 해내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취를 손에 넣는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썼습니다. 또한 저자 자신이 20대의 신용파산자가 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며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멘탈의 연금술 또한 책의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포기의 유혹, 둘째는 두려움, 셋째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인 발생입니다. 각각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멘탈을 단련할 것인지 이 책의 각 주제에 따른 세 가지의 장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1장.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2장.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까지 삶의 어려움 속에 나의 멘탈이 흔들릴 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조언들이 가득했습니다. 보도셰퍼의 책은 주제에 따른 예시가 아주 적절하고 각 주제의 내용마다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는 문장들이 머릿속을 관통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책에서 가장 깊게 남았던 구절을 꼽는다면 성공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한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꼭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꾸준한 멘탈 관리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내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번외로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대사 중에서 그래도 소몰이 하듯이 어렵게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라는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겹지만 각자의 삶에서 매일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버텨내면 각자가 그리는 미래에 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멘탈을 슬기롭게 다스려줄 이 책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